네, 정말 롯데홈 표핑에서 엄청난 일이 이 시간에 벌어집니다. 진짜 맞죠, 창훈씨?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해외적으로도 요즘 많은 주부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을 이 시간에 선배드릴 겁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적으로 어머, 넣었어요. 버튼 몇 번 누르지도 않았는데 요리가 뚝딱뚝딱뚝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지쿠커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시호스 윤석열이과 함께하실 거죠?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둘이 요리를 집에서 참 열심히 하는 엄마, 아빠잖아요. 열심히 하죠. 근데 얘를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쉬운데 요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 이름도 유명한 오늘 만나시는 원팟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쿠커. 정말 우리가 편의점에서 전자레지에 넣고 뚝딱해서 먹잖아요. 뚝딱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고급 셰프가 요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싼 제품을 직구해서 누가 정말 막 해서 SNS에 올리고 그러셨던 바로 그 팟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옵니다. 지금 딱 보신 순간 디자인 어때요? 분도덕이가 없고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매트한 블랙과 유광의 블랙이 적절하게 딱 들어와서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작동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뭔가 밑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요즘 인테리어로도 잘 맞아요. 지금 고객님 보시면 정말 이게 뭐지 하실 텐데 보세요. 이게 딱 하는 순간 이게 터치예요. 다 터치예요. 다 터치. 이런 식으로 터치로 들어가고요. 그게 심지어 지금 보시는 육류, 생선, 야채. 각각 종류별로 다 알아서 그냥 몇 번만 누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육류, 생선. 그러니까 식재료별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쿠커들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조리 방법이 대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어떤 재료를 넣었는데 뭘 어떤 조리 방법으로 눌러야 되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육류, 생선, 야채, 국물 딱 이렇게 식재료부터 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식재료를 내가 아무거나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야채하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요리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리 방법 하나 딱 눌러보면 그 다음에 시작 버튼. 딱 이렇게 3단계로 딱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정말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 거고요. 3단계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한번. 3단계.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세상에. 우선은 내솥 자체가 스테인레스예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이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 있는 거고 이 안쪽은 열원이 딱 준비가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게 압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스테인레스로 위생적인 뚜껑 또 하나 우리 어머님들 항상 확인하시는 거 뭐냐면 분리가 되나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안쪽에 육중의 안전장치까지 되어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 편안하게 쓰시고 이 실리콘도 다 분리가 됩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요리 이지쿠커 너무나 쉽게 잘 되죠? 또 압이 걸리니까 수분 날아갈 일도 없죠.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쉬워서 자주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하다못해 육수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잡채니 찜니 주긴 다 돼요. 맞습니다. 근데 고객님 이런 제품이 없을 땐 어떻게 하셨어요? 저부터도 죽 하나 끓이려면 어디 나가지를 못해. 우리가 고객님 죽을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계속 젓고 또 하나가 내가 깜빡 불조절을 잘못 못하면 밑에 다 팝니다. 다 눌러붙어? 아니 그럼 불조절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식재료에 맞춰서 요리를 해주면 너무 편한데 이지쿠커 해드릴 텐데요. 이거를 여태까지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버튼 몇 번으로? 그리고 고객님 이렇게 내가 지키고 서 있어도 요리가 잘만 되면 좋은데 그렇지. 그렇게 했어. 근데 고객님 보세요. 아니 지금 보시면 다 탔어요. 이게요 고객님 우리가 약간의 찜을 하면은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타죠. 이게 뭐 생선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식재료는 먹자. 아이고 보세요 보세요. 탈 다 떨어졌어.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 앞에서 내가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근데 동작 이 안에 무에 양념이 배웠느냐 양념 마시멸 뭐고 수분으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맛도 심지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고객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압력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자. 그러니까요.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지금 보시면 막 시끈시끈하지요. 그리고 이게 압력 수분 자체가 이게 수박을 잘못 얹히게 되면 수분이 계속 나가는 거야. 무서워 무서워. 그렇죠. 또 하나. 이거 내가 불을 얼마큼 조절했는지 모르니까 항상 타이머로 몇 분 3분 뒤에 5분 뒤에 불을 꺼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솔직히 고객님도 그러시죠. 집에 압력 수치 있으셔도 나 그거 일러야 몇 번 썼나. 진짜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쉬운 압력으로까지 요리할 수 있는 원팟 베이지 쿠커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벌써 주무져다 난리 나는데요. 고객님 이게 너무나 좋은 게 식재별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육류부터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닭입니다. 이제 또 중복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다 식재료 안쪽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부으시고요. 물도 적당히만 부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뚜껑만 닫아서 결착해주시면 앞쪽에서 터치 한 번 해주세요. 육류 국으로 해야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시작 버튼 누르면 3번 2번 3번 끝. 그러니까요. 3스텝 3초면 끝나요. 지금 보세요. 딱 3단계입니다. 딴딴딴. 우리가 여러 가지 쿠커를 요리를 함에 있어서 뭔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딱 요렇게만. 그렇죠? 지금 보세요 고객님. 얼마나 잘 되는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진짜. 아니 그리고 이 사이즈가 너무 딱 좋은 거예요. 딱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 어머머머머 벌써부터. 요것도 그렇지만 요 가슴살 있잖아요. 고객님. 이 가슴살이 이게 정말 실타래처럼.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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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가지고 살살살 뜯어가지고 닭죽을 해도 되겠네. 이거 식빵 결들. 제가 집에서 그렇게 먹어봤잖아. 너무너무 맛있어. 이게 육류가 이게 압이 걸리잖아요. 진짜요. 안쪽까지 다 스며들어. 아니 그리고 진짜 놀라울 일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환상적인 맛이 나요. 맞아요. 여태까지 내가 정말 특별한 날 맘먹고 했던 그렇게 어렵사리했던 요리. 압력으로 했던 힘들었던 그 요리 맛이 나요. 맞아요. 나는 뚝뚝뚝뚝 했는데. 잡채가 지금 15분 안에서 뚝딱 다 되고요. 육류가. 맞습니다. 그냥 예전에 끓이면 막 탁. 여기서 계속 돌아.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고객님 원판 이거 물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뭐냐면 양념 해물찜을 보여드릴 거예요. 해물찜 해물찜. 그런데 우리가 여러가지 해물찜 안쪽에 딱 넣고. 넣고. 여기에다가 고명을. 고명을 쫙 넣습니다. 콩나물도 좋고요. 이게 미나리도 좋고요. 여기에 양파, 코코, 고추 딱 넣어주시고. 여기다 양념만 보여주시면 돼요. 양념 맛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양념. 이런 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념 자체가 늘러붙을까봐. 불 앞에서 계속 저어야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죠. 넣어주시고 한번 터치. 터치. 짠. 터치 한 번만 딱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객님 지금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선이잖아. 생선. 그 다음 찜. 찜. 그 다음 시작. 고객님 저. 얼마나 편해요. 생초 걸렸어요. 보세요. 생선. 찜. 시작. 1, 2, 3단계. 아니 근데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 3단계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단계만 해줘도 돼요. 아니 진짜. 뭐 하나. 아니 시간이. 3천보다 더 짧게 걸리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니 진짜 우리가 해물찜 집에서 못 해 먹으니까 나가서 사 먹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객님. 아시잖아. 우리가 집에서 이거 어떻게 해 먹어요. 요즘같이 더울 때. 그러니까 요즘같이 더울 때 이걸 지키고 서 있는다고 생각해 봐. 우리 안사람아 그럴 거야. 아유. 네가 해서 드세요. 아니면 나가 사 먹든가. 고객님 지금 한번 보세요. 고객님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봐. 정말 우리집에서 제일 어렵게 하는 앞머리의 맛이. 파파파파파. 그렇습니다. 고객님. 진짜 이게 왜 글로벌적으로 직구까지 해서 난리난리가 났는지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딱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김치 콩나물국.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없어요. 다 돼요. 이게요. 진짜 이거 하나 딱 원파 딱 들여놓으시면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또 다른 여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와 이렇게 하나 딱 해내시면. 진짜. 아니 고객님 콩나물국이 이 순서판을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야채 그리고 찜을 딱 누르시면 3단계 시작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다 돼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지금 이거 봐봐. 이게 콩나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열을 불조절을 잘 못하면 약간 비릿한 향이 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치도 이게 이게 묵은지를 넣었는데 뭘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드세요? 오 아삭아삭해. 이 맛이지. 옆에서 보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죽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삭아삭하게 야채를 하시잖아요. 아삭아삭 아삭. 맞아요. 기가 막혀. 아니 진짜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찌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예 달라요. 이게 정말 압이 딱 걸리면서. 신기신기해. 압이 딱 걸리니까 순식간에 딱 데쳐지는데 아삭아삭하게. 아니 지금 이번에 또 뭔가 하실 텐데요. 고객님. 진짜 이건 이유식을 집에서. 이유식입니다. 지금 보세요. 곡물. 몸에 좋다는 거 넣으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프를 넣으시면 이유식이 기가 막히기 시작 버튼과 함께. 그렇습니다. 짜자잔. 이걸로 저는 이유식도 괜찮고 죽도 괜찮고. 그렇죠. 다 괜찮아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우리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좀 드셔야 되거든요. 또 죽을.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하나 딱히 떠보면. 야 지금 이렇게 많이 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소문 안 냈지. 소문 안 냈죠. 근데 원팟 오늘. 근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또 이미 또 아시더라고요. 알어. 제 친구들이요. 검색창에다가 그렇게 검색을 해요. 야 나 이거 지구에서 사암 알어. 요즘에 진짜 이게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난리 난리. 이슈입니다. 왜? 이지쿠커. 쉬운데. 와. 끝. 아니 정말 고객님 여태까지 제일 쉽고 버튼만 누르고 안 지켜서 압력 요리로 뭐든 대면 그게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고객님 계란. 계란. 자. 요거지. 곡물에. 고객님 여기 끝에 보시면은 요렇게 아예 그냥. 슬로우쿡. 슬로우쿡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사셨죠 고객님. 자. 시작 누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맥반석 계란이 돼. 아. 맥반석 계란이 되는데 고객님. 이거 보여드릴게요. 잘 안 집어지네. 자 요거 요렇게. 지금 껍질이 그냥 콜라가. 콜라가 까졌어. 근데 어머머머.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딱 안쪽이. 우리가 맥반석 계란 예전에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지. 딱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어떡해. 어머어머. 이거. 얼마나 이 안에 노른자가 척척해서 마시는 줄 아세요. 진짜 얘는 음료수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이 수분감이 어디 날아가지 않고 다 이 안으로. 어디 구멍 있어요. 고객님 여기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 맞추기가 막히고. 지금까지 여러 쿠커와는 좀 비교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요리 방법. 조리 방법부터 들어갔었거든요. 맞아맞아. 근데 얘는 식재료부터 딱 선택이 되고. 그다음에 조리방법이 딱 들어가니까. 그렇죠. 정말 디테일한 요리가 나와요. 아니 그리고 맛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가 달라서. 맛이 다르고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맛있어도요. 고객님. 반나절 걸려. 그럼 하실 수 있어. 못해 못해. 애 키우고 뭐하고 할래 천진대요. 그렇죠. 고객님. 3초. 그렇습니다. 3스텝. 3스텝. 예쁜이 또 왜 이렇게 예뻐요. 맞아요. 진짜 저는 이거 항상 식탁이나 어디에 놀려놓고 써요. 진짜 군더더기가 없고.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오늘 저희 사실 레시피 북을 드리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장조림, 오징어, 묵국부터 다 있어 다 있어.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요리들. 저희가 매뉴얼도 쉽게 되어 있으니까. 3스텝입니다. 식재료만 선택하시고. 조리 방법 선택하시고.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 근사 요리가 됩니다. 자. 지금 고객님. 질문 전화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셨지. 저 입 딱 닦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국내 TV 홈쇼핑. 잘 보세요 고객님. 최초 단독 공개. 그 이름도 유명 원팟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 번에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요리든 원팟 이직국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고객님 재료부터 먼저 선정하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의 발상. 네.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고요. 방송 끝나면 이 가격 못 드립니다. 심지어 전국 백화점 AS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원팟 브랜드 함께 오시고요. 오늘 현금 총 300만 원에 휴마비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거 있죠. 잠시 후에 100만 원 먼저. 100만 원? 아. 판나네. 100만 원부터 먼저 추첨 들어갑니다. 고객님 빨리 오세요. 벌써 검색하시고 알아서 들어오시는 고객님들. 정말 센스있으십니다. 자동재무자 지원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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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